휴시를 한 번 해볼까 하는 거지 이건 안 들었어 잘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? 여기 곁에 있던 그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다시 살아야 하는데 계속 따라가도 더 멀어진 그대 다시 올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날이 날 다시 한 번 안아줄 수 있나요? 그대 또 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?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? 여기 곁에 있던 내가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하는데 다시 떠올려도 더 멀어진 기억 더 잊혀질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날이 날 다시 한 번 안아줄 수 있나요? 그대 또 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? 그 가슴에 있던 매일 매일 나를 기다리던 그대와 똑같이 아파서 울어요 나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이 눈물을 위로해줄 수 있나요? 그대 또 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었나요?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? 나도 적 저만 한스푼 우리의 아직의 목에 힘이As 획냄 그러니까 목에 힘이 많이 들어나는 것 같아요. 내 목소리가 참 애매해.